됐나? 됐구만 이러고 영역이 있을텐데 부여 영역 그냥 뭐 강화는 뭐 중복이 되니까 강화해주죠 그냥 크으으 세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확인 25 25 25 25 그럼 100%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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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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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까지 하면 딱이다 크으으 딱이여 딱이여 불어 사파이어 무기 무기 이거 160 165야 아 됐다 크으으으 번쩍 번쩍 하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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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뭐하지? 우선... 도끼는 확실하고 도끼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자 얼마나 오르는지 제가 알기로 스탈림은 냉기 관련을 하면은 많이 오르거든요? 서리를 43까지 오르고 25% 오르네요 부여 파괴마법 가서 찍고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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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폭 두개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무기가서 도끼에서 서리 피해보면은 64 혼돈 피해보면은 100 크으으으 이거지 여기다가 방어구 아 뭐야 손목은 한송검 견갑 방어구는 이거는 파괴 소환 손목은 한손 한손하고 방어 한손 방어 전투하는 한손 한손하고 뭐 지구력 재생하자 뭐 이거 저거 투구 이것도 소환 됐다 포션으로 넘어가서 빨리 해줘야 됩니다 빨리 빨리 1번 1번 이렇게 해주고 1번 누르고 바로 바로 해서 누르고 방어구 파괴 강화 소환 강화 소환 소환 강화 고급 해줍니다 고급 눌러주고요 손목으로 넘어가서 한손 강화 해주고 뭐한다그러지 방어 강화 해줍니다 다시 고급 들어가서 도끼 도끼 먼저 여기 도끼는 서리 피해 서리 피해 어딨어 서리 피해 서리 피해 혼돈 피해 해주고 고급 빼주고 고급으로 넘어가서 방패로 넘어가서 얘는 마법저항이랑 방어정 고급 눌러주고 고급 극대야 이것도 여기로 가서 한손 무기 지구역 재생 해주고요 투구로 넘어가서 음 음 으 파괴랑 소환 음 음 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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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강화죠? 한손 49 방패 49 지구리 37 한손 49 파괴 30 삼십 아홉조항력 24 방패 49 크으 무기 무기 서리 70 혼돈 109 혼돈은 터지는 확률 8분의 1로 막 3개 동시에 터지니까 최대 327 397 230 하면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 세네요 갑시다 새로운 장비 서리 전사가 됐고요 한 대 마주 보자 너가 나한테 한 대만 야 너 왜 이렇게 세냐 이해가 안되네 뭐냐 너? 사람이냐? 뭐야? 아니 그것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브레야? 얘네 나 어디갔어? 얘네 나 어디갔어? 이 다섯마리 다? 브레야? 너 잡아먹었지 여섯개 있는데 아껴두고요 캐스트 깹시다 콜부연 깨기로 했죠 아지달 내꺼다 새장벽 맞추니까 좋구만 기분이 솔직히 간지 나갔기 훨씬 낫는데 밝으니까 야맹증 내성이죠 아니 개 내 돈으로 고용한 녀석들을 내가 바친 거였다고? 아니 이 이렇지 않을까 싶긴 했지만 넌 뒤졌다 그럼 내가 투자한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 부동산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 빨리 와 광버라도 데려간다 일어나라 어디로 가는 거야 누구긴 나지 간다 잠깐만 나 왜 이게 다 돼있지? 아니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2번 무기는 왜 돼있어 근데 무기 무기 1번 1번 됐스 간다 왜 이렇게 화내 아 저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몇 번을 왔는데 울때마다 헷갈려 아 뭐야아 저기 저기 있다 그 말은 저쪽이 길이다 저쪽이 길이다 네 놈 덕분에 다 알았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 냉기 도끼인데 불이 나가는 이 클라스 뭐니나 야 한방? 센거 맞나 이거? 애매한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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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백 먼저 니가 만만하니까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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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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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지구력 엄청 뺏고 매지카도 뺏고 불도 붙이고 좋구만 가자 분명 여기꺼야 어 저기 이 시키 흠 잠깐만 잠깐만 저 투구 뭐야 얘 먼저 얘 먼저 너 너 너 그렇게 나오시겠다 사이클론 이야기 아 후 으쌜 크으으으 크으으으으 스타님 스타님 뭐 이거 퍼즐이야 잠깐만 잠깐만 무서워 무서워 또 퍼즐이야? 에이 이러는 거 아니다 어우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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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스탈림 스탈림 암호 나케 내 친이대도 스탈림으로 해주고 싶었는데 귀찮아서 안되겠다 진짜 뭐하냐 여기서? 뒤질라고? 뭐야 뭐야 어디갔어 야 야 잠깐 버그 걸렸어 뭐야 너가 아지단이야? 이렇게 생겼었어? 죽어구만 죽어라 죽어 죽어 이렇게 오래걸리는 캐스팅 내가 처음 본다 약하구만 간지럽구만 이리와 잠깐만 근데 나 뭐 세트 그런거 없는 세트효과 같은거? 스탈림 그런거 없구만 그 그 아무것도 없는거 이렇게 딱 파내다니 내 돈으로 미쳤구만 아지달 아지달 너가 화염이었어? 잠깐만 그냥 내가 아지달을 끼고 무기를 보면 혼돈 피해가 늘어나는구만 어딨어 닦아 잠깐만 이 새끼 너 살아있었어? 어메 대단해 이게 다 무슨일이지 아아 아아 얘가 동료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여기서 걸어봅시다 나를 내 돈은 저기 에이 이리로 가면 또 보수 있겠지 설마 나 여기다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진짜 얼마야 11,000원? 그래 여기서 11,000원 나온다 난 그렇게 조짐스럽게 예상한다 저기로 저기로 절로 가면 나오겠지 아이 나온거 같애 11,000원짜리 책 궁극 데드릭 전쟁돕기 1500원 꺼지시구요 또 방패 꺼지시고 300원 어 어 어 여기서 뭐 만원어치 능력이 생기나? 음 1가 주나? 만원어치 능력? 어 잠깐만 에헤이 분명 여기 있을텐데 지금 덤비면 다 죽여버리겠다 진심이다 진심이다 꺼져라 뭔가 이상해 이걸로 바꿔 이거 빼 그리고 소원 마법 악령병사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싸워 음 음 음 어 가 달려가 음 에헤이 난 다 알어 왜 이렇게 빨리 나와야지 여태까지 캐스터 한개 있는데 시컷 소환 뭐 시컷 소환이 여기 두장이죠? 아 알고 있는거다 상급 상급 능력에서 나오겠지 필라멘트화 제공 어 뭐하냐 니들 넌 언제 기어 나왔냐? 나 간 다음에 기어 나온거야 나 싸움 못 이기니까? 똑똑하다 시컷 나 가 나 너 나 나 툴툴 타 툴툴 타 격 헉 650원 다이아몬드 금반지 기대됩니다 어떤 능력일지 팀의 비법 신비의 비법 보호의 비법 좋은 능력 같애 그러면은 일단은 보호의 비법부터 잠깐만 신비의 비법부터 힘의 비법 비의 비법 비의 비법 미말 그렇다면 로그 같다 저걸 뭐 줘 줘 뭔가 좀 줘봐 몬스터만 더 나오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다 뒤지는거야 오! 아직 아직 아직이에요 아직 아직 부동산 사기 아닙니다 이 소리 안 들리십니까? 아직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 지금이니! 들어와